저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림쟁이 지니라는 작가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제가 유통 출신인데, 여기 경주에도 있는 모더 아울렛 쪽 유통 출신인데, 그래서 마케팅, 광고 쪽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림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좀 찾다가 어반스케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니 어반스라고 해서 어반스케치 활동을 따로 하고 있고요. 물론 어반스케쳐스 수원에 활동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운영진도 하고 있고, 별도로 어반스케치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사람들 모여서 함께 즐겁게 그리는 그냥 그림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1회때부터 사실은 계속 초청 작가로 강의도 하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마 해가 갈수록 계속 규모는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올해 2022년도가 아마 가장 큰 행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주는 사실 다 그림 포인트입니다. 다 그릴 수 있는 너무 좋은 포인트고, 그중에서 저는 오래된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원도심이라든지 시내 안쪽 골목길, 이쪽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경주 어반스케치 페스타가 이렇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한국에 있는 모든 어반스케쳐스들에게 큰 행사가 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 행사를 그냥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즐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